카메라 끄라고! 출발하시죠! 가시죠! 안녕하세요 아 8명이구나 나 이거 두 명씩 나만 먹으면 되겠다 팀장님 어디가세요? 밥 먹으러 갑니다 뭐 먹는데요 원래? 삼겹살 뜨도록 할게요 잘 먹었어요 안녕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 지금 이제 게임을 할건데요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제기차기를 할 겁니다 제기 왕제기차기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차신 분 1등한테 5만원 선거권이 잡기 없습니다 참가하신 분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ucks 선착순 6명까지 채우세요 순착순 6명까지 채우세요 αλλά 정 vid 저 죄송한데 오늘 그거 Як사 맞게 이 부분 떼었어요 예rev 너 안 pod 연습은 없이 연습은 없이 정수하고 시작하시죠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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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지금 5배 참고로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회생활을 좋아 아 아 같이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대표님이라면 하나 차고 나 준다 아 아 4개 차서 4개 차서 한국권을 한소리 주겠어 아 응 응 응 응 한께도 못해라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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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개 대파리아 대파리아 사람들은 지구를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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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재기창이 1등 수고자에서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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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